아, 그 다음은 애플에서 나온 PS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공익광고, 하여튼 그런 건데 요즘 웹캠에다가 맥북 프로는 페이스타임 카메라라고 그러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뭘 덮는 거를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보안, 왜냐하면 워낙 또 해킹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 어제도 보니까 무슨 해킹 관련, 또 얘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뺐는데, 길이상 이유로. 하여튼 그래서 뭐 카메라가 하이잭킹 되는 게 불안하셔서 뭐 이렇게 커버 같은 거를 사서 이렇게 덮는 그런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회사에도 몇 분이 저희 회사 노트북에다가 그걸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플에 따르면 하지 마시랩니다, 그런 거. 왜냐하면 예전에도 비슷한, 아마 키스킨 때문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애플에 따르면 맥북, 맥 노트북은 굉장히 단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르셨다가 화면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골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레딧에 보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화면이 망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16인치 맥북프로 디스플레이를 깨먹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레딧까지 안 가도 네이버에 보면 가끔씩 있어요. 키스킨 같은 걸 쓰다가 맥북 디스플레이가 보라색으로 멍든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키스킨도 쓰지 말라고. 네, 맞아요. 키스킨도 쓰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하여튼 그래서 일단 애플에 따르면 카메라가 켜져 있으면 초록색 불빛이 나니까 무조건 그냥 그것만 보고 믿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요즘 맥노트북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아예 보안칩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CPU랑 분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절사 OS가 해킹이 당했다 하더라도 카메라랑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해킹이 되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네, 제가 좀 첨언하자면 해킹을 해서 카메라를 켜는 건 가능해요. 근데 카메라에 접근하는 방법이 같은 칩에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칩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API를 통해서 카메라를 접근을 해야 되고 그 API를 통해서 카메라를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해커가 사용자의 의지에 반해서 카메라를 켤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라도 카메라가 켜지면 초록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가. 어? 내가 카메라 켠 적이 없는데 카메라가 켜졌네? 그러면 뭔가 대응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카메라가 켜지는 경우는 없다는 게 음... 지금의 그 주장이죠. 뭐 물론 이제 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뭐 웬만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게 알려진 바가 없고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는 애플의 경우고 윈도우즈를 쓰는 다른 노트북의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고요. 물론 요즘 나오는 윈도우즈 노트북들 중에 특히 비즈니스 노트북들은 아예 물리적으로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내장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레노보나 아니면 HP의 비즈니스 라인업들이 그런 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카메라 보안이 정말 신경 쓰인다면 이제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좋고 맥북 같은 경우도 리드를 닫으면은 T2가 자동으로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꺼버립니다. 아, 마이크를 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마이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맥북에서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주 얇은 필름 형태로 된 걸 붙이셔야지. 그 슬롯형... 아니, 그냥 포스티트를 붙이세요. 그럼 정 불안하면. 네, 그런 거 붙이시면은 그런 거는 이제 얇으니까 카메라나 이런 다른 부분에 문제가 일으킬 확률이 낫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깨드시잖아요? 이건 사용자 과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IT 담당자님, 맥북은 깨지면 얼마예요? 디스플레이 깨지면 얼마죠? 얼마일까요? 잠깐 볼까요? 아, 바로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렇게까지는 몰라요. 맥리페어 기준은? 여기? 디스플레이 수리 관련 그건 없네. 거의 그렇게 나올 거예요. 뭐 하여튼. 요즘 나온 건 더 비싸겠죠. 아, 디스플레이즈 리페어가 있습니다. 따로. 봅시다. 이거는 제가 영어로 검색을 해버렸기 때문에 애플케어 플러스를 사셨거나 아니면 언더워런티면은 수리비용이 없습니다라고... 아, 왜 프로디스플레이만 있어? 하여튼. 그거는, 수리비용은 애플스토어 가셔서 물어보세요. 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고요.